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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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 발음이랑 태국식 발음이 너무 달라요. 인정? 완전 인정. 짜잔. 로드샵 브랜드. 응. 여기 보이시죠? 티가오리 가장 아름다운 에뛰드. 티가오리 가장 아름다운? 네. 에뛰드. 보통 에뛰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리하이 한국에서는 이뚜리. 아 찐인가요? 그리고 에뛰드. 그리고 Street food.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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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생은? 수요. 수요. 이렇게 생기랄입니다. 사실 그 아름다운 것 같은데? 요만한 단과 energy. 한국식? 러시아? 날이 많아닌다. 러시아? 한국 keine primer 적응. 아. 러시아? 이쁙. 러시아? 러시아? 바사타이 도요타 아 맞아요 도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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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는 현대 한국어 한국어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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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는 현대 현대 이거 뭔데 . . . . . . . 이 타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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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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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태국식 발음은 애플 슈퍼마켓 슈퍼마켓 태국식 발음은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태국식 발음은 세븐 그리고 케이팝 블랙핑크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블랙핑크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방탄 BTS 루파파 BTS 루파파 엑소 루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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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파 루파파 루파 태국은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어요 모든 교복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단추를 넣을 거거든요 처음에 단추를 살 때 이렇게 돌려서 넣는게 있는데 루파파 루파 루파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밀어넣어가지고 보여요? 이렇게 밀어넣어서 이걸 딱 잠금을 해요 짜잔 이렇게 A라인 스포츠입니다 학교마다 벨트가 있어요 벨트도 해야돼요 대학교마다 달린 로고벨트 풀창작 대학교 교복이는 되게 이쁘죠 그리고 벨트만의 무민이 뭐냐면 이게 벨트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다들 막 캐릭터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귀엽죠? 저는 무민을 했어요 잘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